말한다는게 까먹었네 이게 지금 물이 좀 튀어갖고 느려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울트라트랩이 옆에 저는 뭐 어차피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할인도 가능하지만 그 뭐지? 알약이 많아가지고 전투형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2탄 알약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트라트랩 가지고 한 3배 효과를 저희 지금 귀찮아서 안 꺼내다가 수경재배한다고 너무 많이 그렇지 방금도 들어갔죠 오기가 수경재배한다고 너무 많이 어지러져가지고 집이 벌레천국이 되가지고 꺼냈습니다 여튼 지금 그래서 전투형으로 개조된거고 이런식으로 지금 한 2-3일 매달아 놓은거에요 대천호 인근이라 그렇고 그리고 옆에 이제 이거는 제가 전투형으로 개조해서 2탄 남는거 저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또 여러 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약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 본사에서 정찰제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거래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대리점 화가를 해주셨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약간 할인이 가능하다는거